자 지금 들어왔습니다 네 제가 D스타에 또 와가지고 일정이 있어가지고 오늘 간단하게 냉동상계살 오랜만에 먹어보겠습니다 냉삼에다가 부산하면 대선 아닌가요? 대선 한 점 알겠습니다 냉삼 5인분 5인분에다가 대선 한 병 이렇게 시키겠습니다 냉삼 3인분에다가요 냉꽃살 2인분 이렇게 주세요 네 5인분 이렇게 와 일단 나왔어요 불러보세요 내 냉삼을 너무 오랜만에 야외에서 냉삼 먹방인데 여기 또 D스타 근처여가지고 냉삼 금방 금방 익어 팬이 벗어야지 아무렇지도 이제 보게 먹었다면 좀 시원하게 여기 딱 익히면서 더 올려도 돼 자 이제 슬슬 다 익어가지고 이 정도면 이제 이거를 이제 한쪽으로 딱 라인 옮기고 가운데에다가 이것도 올려야 돼 그래야 빨리빨리 바로바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다 올려 그러면 바로 쌈을 싸가지고 바로 먹겠습니다 하나 둘 둘 다 세 개 네 개 다섯 개 원래 이렇게 먹는 거야 딱 해가지고 다 잡아서 잡아가지고 음 음 음 음 음 하나 둘 셋 하나 둘 네 개 정도 이번에 올려주고 김치 안 돼 안 돼 자 하나 둘 셋 셋 셋 셋 셋 셋 셋 셋 셋 존나 맛있어 친구들은 해산물을 먹고 왔는데 뭐 먹었다 그랬지? 해 나 한번 먹어봐 한번 비교해봐 한번 아 진짜 존나 맛있어 최고의 맛 최고의 맛 이번에는 쌈 안 싸고 다 찍어서 어때? 어때? 맛있지? 뭐가 더 맛있어? 나 그래 나 그래? 음 음 음 음 음 음 잠시만 이거 두개 합쳐서 먹어야 돼 합쳐가지고 냉장 3인분 더 이제 추가로 좀 사실 저희 냉장 3인분 냉장 4인분 네 아니 그리고 글라스 한 잔 아 한 잔 줄 수 있나요? 네 맥주차 어 이게 이제 그 우산에 오면 꼭 먹어야 돼 배더 배더 글라스 이 딱 소주 한 잔 마실때는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딱 고기 딱 하나 자 김치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글라스 딱 한 잔 이렇게 해가지고 글라스 딱 한 잔 아 이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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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자 이제는 파채를 딱 싸서 먹어 보겠습니다. 자 이렇게 이어 버릇해서 하나 살짝 딱 올려주고 바지 좀 올려주고 이제 하나 더 요런 느낌 아 이렇게 해서 뜨겁기 때문에 좀 불어주고 고기 다시 구워주면서 컨트롤 해주고 컨트롤 해주고 이게 왜냐면 이런 거는 올려줘야 돼 김치 위로 사면 안 되기 때문에 딱 위로 올려주고 자 이거 짠 한번 짠 그러면 뼈를 그냥 씹어 버려야 돼요 뼈를 그냥 씹어버려야 돼 아 이거 빨리 맛있어 최고네 팥에 올려서 와 이거 아닌가 진짜 이거 아닌가요 아 냉면은 항상 먹어서 좀 아쉬운데 한우 차돌박이? 한우 차돌박이 하나 먹어볼까? 한우 차돌박이 하나 가자 한우 차돌박이 혹시 되나요? 1인분 하나랑요 그 대단한 백 이제 다른 걸로 한번 먹어볼까 한우 차돌박이 아 근데 이제 맥주 시키면요 아 그럼 맥주 하나 가다라지 소매 간다 해가지고 켈리 한 병 시키겠습니다 네 저 켈리니까 또 아 뭐 이런 건 한번씩 참여해야지 켈리 또 이제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또 하필 또 유튜브 촬영 중에 또 오셔가지고 아 네 갑니다 아 네 아 여기서요 아무나 선택하면 되는 거죠 뭘로 할까 느낌 나는 켈리 병 같은데 그걸로 같아 이거 밑에 거 이거 끝잖아 이거 그거 아니면 왼쪽 거 이거 이거 빌려고 한다 이거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이름 끝이에요? 아쉬우니까 한 번 더 더 하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내가 봤을 때 난 이거 맞다니까 이게 맞다니까 이걸로 가겠습니다 켈리 병으로 가겠습니다 왔어 이번에 진짜 왔어 이번엔 2등 나오셨거든요 오 2등 2등 2등으로 저희 숙취해주세요 숙취해서도 숙취해서도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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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등은 뭐예요? 1등은 핸드크림 드리고 있어요 아 예 저는 이게 더 좋아요 다음 번에 더 좋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봐봐 왔다니까 이 병이 딱 그 느낌 왔잖아요 여러분들 이 필리 있어 내가 빠친구를 많이 해봤잖아요 FC올라인 빠친구 그니까 트리플 S가 아니라 더블 S 뜬 거야 2등 야 이거 이게 더 좋지 나는 이게 땡이야 근데 또 센세에게 세 개 주셨어 어 세 개를 지금 세 분이 있어가지고 또 세 개를 또 주셔가지고 오우 좋습니다 제가 그리고 한우 차돌박을 또 시켜가지고 바로 이거 먹고 마지막에 딱 소매 가야죠 이거는 네 이렇게 먹겠습니다 자 또 나왔습니다 이제 한우 차돌박을 먼저 계란 한 잔 마시고 글랍스 먼저 한 잔 우와 우와 우리 이거 처음에 못 끓였다 진짜 맛있다 안 됐다 소매 아까 켈리 어 주문한 거 먹어야지 감으로 가는 거야 딱 요정도 따로 따로 켈리 요정도 한 번 딱 안 돼 안 돼 자 그럼 이제 친구랑 같이 또 짠 하겠습니다 아 세 잔 모여야 돼 이게 딱 찍어야 돼 자 부산 부산 위하여 하는가 아 그거는 좀 그러지 어 그러지 짠 하겠습니다 아 짠 아 짠 어 힐리 대상 와 깔끔한데 오 켈리 대상 괜찮은데 진짜 깔끔하다 음 와 자 그럼 그럼 막잔 한 번 가겠습니다 아 막잔으로 맥주도 딱 요정도 이제 막 막잔 얘기했으면 거의 원자잔으로 딱 조금만 요정도 이게 딱 원자잔 이거 있는데 원래 아까 좀 많이 따이긴 했는데 막잔 딱 가겠습니다 짠 음 음 베리 굿 아 여기 진짜 그 여기가 이제 부산인은 질사에서 조금 가면 되는데 냉삼 스타 와 너무 맛있게 맛있어 이게 그 고기말고도 다른 이제 술 한쪽이 있고 절대 이제 광고 아닙니다 저는 이제 맛있어서 추천해드리는거고 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아까 축제해주세요 마지막 먹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보고싶은 먹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유바 으아 저것은 가 여기가 저에 се 빽 또 이렇게